오늘이 며칠째더냐 다가오고 있다 오늘 이런가 내일 이런가 누가 지금 날 죽이러 오고 있다 저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물러가라 물러가 내 눈앞에 보이지 마라 아바마마 참 나를 죽이시오 이제 명분이 생겼으니 지체 마시오 죽음아 오너라 나를 저버리지 마라다오 모두들 나를 죽이려 서두르고 있으니 어서 오너라 어둠아 오너라 가르다오 빨리하라 못하느냐 내 팔이 놓아라 놓아라 되었다 그만 그만 으아악 내가 아직도 살아 있구나 새 손만은 안 돼 해빈 내 어찌되어도 새 손만은 어서 기운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산하 이리 오너라 해 해는 동쪽에서 솟아 사해를 밝히고 달은 중천에 솟아 만산에 비추도다 달은 중천에 솟아 만산에 비추도다 옳지 옳지 산하 넌 누구의 아들인고 효장세자의 효장세자의 이항자이니라 되었다 어미말을 명심 명심해야 한다 넌 효장세자의 아들이다 세손 이 어미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우리 세손은 견딜 수 있을 것이야 사내가 되어서 이 나라 왕세손께서 눈물을 보이다니 백성의 어버이가 되셔야 합니다 꼭 백성의 나라를 만드시오 꼭 백성의 나라를 만드시오 구리 이미 흐트러진 하늘 희령전이라 정성 왕후바마 어마마마의 위패가 모셔진 곳에서 내가 죽는다 피할 길은 없어라 어차피 죽어서야 다시 살 수 있는 몸 살기를 원한들 살려 두시오리까 나 홀로 죽으리라 나 홀로 죽으면 모든 것은 끝나리라 300년 종사는 보존될 것이다 시원하다 시원하게 살았도다 산하 산하 넌 이 나라의 왕이로다 할아버님의 뜻을 하늘의 뜻 아버님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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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 편히 보내주소서 지체할 수 없습니다 해빈! 산하! 하나밖에 없는 니 아우다! 산하! 아버님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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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혜야! 아버님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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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멘 억선 죽이려고 할까 이제 와서 세자를 용서하라 그래 전투는 모두가 충성스로 시나들이고 나만이 자식을 죽이는 훈수가 될 말이냐 나만이 자식을 할까 제자 으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이 creatось 매우 일 만하고 이 혼란이지 감히 왕궐에 도전하다니 저분을 왠지 밟았어도 왕궐을 지켜내고 야마의 끝이다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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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마다 사내 farklıMS 우리가 지키는 것이다 너 죽어야 한다 죽어야 아름다워 아름다워 시술수거 안되옵니다 내 이놈이 건너